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만든 떡볶이와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튀김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묵인데 오징어 어묵이에요 안에 오징어가 들어있어요 오징어 어묵 오징어 어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이거는 고구마 튀김이에요 진짜 맛있다 호박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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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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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너네네네네네네네 약간 패스츄리를 먹는 느낌이에요 겹겹겹겹 나뭇잎이 겹겹겹겹 너무 はい 이쁘다 맛있네요 괜찮네요 맛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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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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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곧... 저 소olina 한잔 으으그 아 아 으으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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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어묵. 치즈. 치즈 어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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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치즈 시에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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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